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오늘 기업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톤플러스 대표 여주희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해서 음성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가 이런 장치를 지금 여기 문에 매립을 시켜놨거든요 이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여기 사용자 앱에서 메세지를 입력하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입력하고 싶은 메세지 있으신가요 그 집의 현관문이죠? 네 현관도 되고 방문도 되고 문은 다 됩니다 배송 장소 문 앞 배송 장소 관련해서도 이렇게 월드스마트시티 대구 방역시관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서 공교를 시켜주면요 문을 열 때 2022 월드스마트시티 대구 방역시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 쓴다면 집에서 까먹기 쉬운 거를 저장해놨다가 문을 열고 닫을 때 들을 수 있고요 병원이나 학교에 쓴다면 학교에서 여기는 조용히 해야 된다 여기는 도서관이다 혹은 병원에서는 검진 시간이 다 됐으니 검진 받으러 오세요 라는 알림을 문을 열 때마다 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로는 최적화된 음성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효율은 어떤 문화를 이용하십니까? 이 장소에 있는 에디어스버에서 전원을 열고 여러가지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 아이콘 등, 벽을 잊지 않는다 학교에 있는 공공소 등 이 제품은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개인들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네, 개인집에 설치하고 저희가 사용자 어플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It was very nice talking to you. I hope you have a great day. Thank you so much.